인간의 수명이 짧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좀 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질 거야 슬슬인가 그럼 이만 먼저 나는 좀 더 인간을 배우려고 한다 제자를 빼앗지 않겠습니까 늘 제자도 마법 좋아해? 적당히 좋아합니다 나에 대해 뭘 알아? 나랑 똑같다 프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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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했습니다 그럼 갈까? 그건 프리린님께 중요한 일이군요 모르겠어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있어 소송님은 너 때문에 용서일은의 모험이 시시콜콜해졌다고 하더라 지루하지 않아서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대 난 모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저를 알려주신 게 뛰어오릴 정도로 기뻐요 모두와의 모험도 내 인생의 백분의 일도 없는 거죠 그 백분의 일이 너를 바꾼 거다 사람은 죽으면 전국에 가거든요 프리린 프리린 우린 분명히 실제했어 그렇지 이 시절이 어떻게 해야지? 내 인생의 백분의 일도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백분의 일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백분의 일은 없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